털권 8의 헤이하치요? 나오지 않을까요? 헤이 메인 심볼 캐릭터라서 헤이하치가 헤이하치가 메인 심볼 캐릭터인데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헬로 굿모닝 메카 헤이 데빌 헤이? 헤이하치가 나와 나올 수 밖에 없어 그 잭의 폭탄에도 살았는데 잭의 폭탄에도 멀쩡하게 사지 유지하고 살았는데 헤이하치는 죽지 않습니다 와 초풍이 헤이하치는 미시마들은 심볼이라 꽤 나올 것 같은데 헤이하치가 죽는 데퀸 8에 죽을 수 있을까요? 나 생각해보니까 영원히 헤이하치가 죽는 데퀸 4에 죽을 수 있을까요? 위험하다 와 앉아있네요 와 이걸 맞아 이거 레이드때문에 잠깐만 천천히 왼오프가 지금 마이너스가 몇이죠 정확히? how much is minus 1 몰라 마이너스워드원 뭐야 대결 대결 위험하다 도망가 도망 머리 좀 벌릴게요 아 벽으로 갔어 아 가보고 레인저러스 오 뭐야 아 왼오프가 마이너스 1인데 발동 14구나 아니 왼오프가 발동 14야? 왼오프가 발동 14야? 발동 14 왼오프가 발동 14야 왼오프가 발동 14야? 오늘은 레이븐 좀 할께요. 오늘은 레이븐 좀 할께요. 제 생각에는 레이븐이 정말 좋은 캐릭이야. 어려운데 리치때문에 사실 리치 짧아서 사실 엄청 요즘에 맞는 캐릭은 아닌것 같은데 좋은 캐릭이 맞는게 결국 강데이즈가 있어요. 아우 윤드밀이랑 기상어프가 있어서 손나락이 길이구나 지금 노우 예쓰 GG 아 보호야 이거 가위바위보 쫄이 으 으 으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 돼 와 저기 지네 온투가, 온투가 이기네? 와 왜 헤아치 석스?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냥 낮은 리듬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아치의 런처는 헬로우는 릴레는 윗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레벨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드라곤오프 헤아치의 아르마킹은 아주 어려운 런처는, 하이 레벨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카운을 캐릭터의 카렉이 좋지 않다. 리로이 박음 라 그들은 카운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운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운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운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티브는 좋지, 그는 그의 원인이다.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원인만이 중요하지 않겠다. 나는 전 Ч'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필요한 것들도, 그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카운터 무브 그리고 제가 또 말했을때 이 게임에 더 홈밍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 더 홈밍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 더 홈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훈받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카운터 무브 더 카운터 무브 스티브 백원, 파큼블람, 3 플러스 4 리드웨이 백범스 2 쉽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는 도움말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리기가 쉽게 보이고 이 지점을 있어 그리고 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뭐 아닙니까? 그 후에는 더 홈밍을 할 수 있어요 더 홈밍을 할 수 있어요 플레이얼이 레벨이 높으세요 여러분이 아기 때문에 사이어 스탭이 활용하다. 사실, 제가 생각해서 사이어 스탭 터리스만은 아직 안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너먼트 캐릭터는 아직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주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파쿡람? 리로이? 생각하고 리로이. 리로이도 4루키는 것 같다. 클릭한 미드킥은 하나가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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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리드웨이 B1, B1, B2, you get counter hit, you die. He doesn't have to sidestep,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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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at's why 리드웨이 good and easy. And then also he has a strong mid-low. Like thinking less than others. That's why 리드웨이 good and easy. I think that's why Armorking pretty not good. DRAGONOF pretty okay now. Armorking nobody gets hit by Darkrop on these days. Because everyone knows that. And the Armorking has no good low mid-tools. So they are not scared to press anything. So they don't whip. People don't whip. But 리드웨이? Very scary, right? 박궁랑? Very scary. So that's why you are eating counter. Good. 영어공부요? 영어공부는 유튜브 많이 보시면 돼요. 유튜브.. 유튜브.. 책.. 문법책 하나 읽고 영어.. 유튜브..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유튜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헤이가 왜 안 좋.. 헤이가 왜 안 좋냐고 물어본 건데.. 헤이가 안 좋.. 안 좋.. 안 좋다기 보다는.. 지금 다른 캐릭이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카운터 내면 한 발 게임 끝나잖아요. 근데 헤이하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카운터 낼 요소가 별로 없고.. 그.. 초품 가채도 사실은.. 피하고 막 띄우는 게 대부분인데.. 아니면 타이밍 감아서 띄우던가.. 근데 지금.. 헤이하츠한테 캐릭터적으로.. 기술을 허칠 일이 별로 없어. 헤이하츠한테 누가 막.. 무서워가지고 기술을 막 누르냐고.. 헤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락 한 대 맞아주면 끝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누가 헤이하츠한테 허쳐.. 그래서 이제.. 안어치는 게.. 안어치면은.. 헤이랑 이런 애들이 보통 애들이 띄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그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좋은 애들은.. 안어치도 게임이 되게 돼. 왜냐면은.. 카운터 띄우기가 너무 좋거든요. 아니면 막장애지가 좋던가. 그게 요즘에.. 나오는 DLC죠. 빠꿍남 리로우 이런 애들. 그래서 약간의.. 티어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헤이 같은 애들이 안좋은게.. 피하기도 이번 게임은 너무 어려워요. 기술들이 너무 많고 홈행기도 많아가지고.. 피하고 막.. 어떻게 뭘 한다라는 게임의 효율이 잘 안나와. 그래서.. 카운터 되는 캐릭이 되게.. 효율이 좋아요. 빠꿍남 리로우의 스티브. 그리고.. 드라곤호프.. 드라곤호프도 나쁘지 않지. 드라곤호프는 좋지. 근데 똑같은 이유로.. 드라곤호프도 피우기가 어려워졌어. 근데 이게.. 헤이나 드라가 나쁜게 아니라.. 나머지가 좋은거에요. 제 생각에는. 나머지가 너무 좋아. 헤이드라.. 나쁘지 않지. 암워핑도. 근데 나머지가 너무 좋고.. 효율적이라서.. 너무 효율적이야. 헤이하치 나락 두구당창 해봐야 요만큼 나는데.. 누가 무서워합니까? 리로이 나락이 쓰고 말지. 리로이 나락 쓰고 리로이 구할키 쓰면 게임 끝나는데 맞으면.. 그러니까.. 걔네가 너무 좋아. 와.. 빠세의 시계형으로 피해져요. 그리고 카운터성 캐릭들이 내 생각에는.. 생각해보니까 상성을 덜 타는 것 같아요. 헤이하치나 이런 애들은.. 이게 근접 싸움에서 여캐나 스티브 로우한테 힘든 면이 있는데.. 카운터 캐릭터.. 카운터 치는 리로이 같은 애들은.. 근접 싸움도 되게 수월하게 되니까.. 반대로 리로이 단점은.. 약간 장거리가 힘든건데.. 장거리에서 들고.. 들어가기에도.. 유리한 툴이 좀 있다고 해야하나? 막 그런거 같아요. 요새는. 맞아요. 자잘한 선택지 하나로 댐지 크게 뽑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얻어 걸리거든. 이게 생각 없이 하다가..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얻어 걸렸을 때.. 운 좋아서 얻어 걸렸을 때.. 딱 이기는 그런게 있으니까.. 철권.. 철권하는데.. 리로이 나락 9RK를 어떻게 막아요? 찍어야 되거든 결국에는.. 근데 9RK 얻어 걸리면은.. 진짜 그냥 게임 끝나는거야. 빠꾸남도 양발 얻어 걸리면 끝나는거야. 마스터레임은 잘 몰렸어요. 티어. 그래서 이 게임은.. 모든 캐릭터가 안 좋은거에요. 너는 헬스윗 헤이아치 5번. 너는 어포넌 블록 1번. 너는 죽어. 근데 리로이.. 리로이 헬스윗은 슈퍼 이지 커맨. 슈퍼 트렉스 2. 슈퍼 롱 2. 하하. 빠꾸남. 3 플러스 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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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생각엔 그래. 그 근접.. DLC들이 휴일이 좋아서.. 그래서 토너먼트에 나오는 캐릭들도 띄우고 그런 캐릭이 아니라 점점 카운터에 좋은 캐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요즘 많이 나온 줄리아 줄리아도 막 띄우는 게 아니라 공격력으로 계속 이지를 걸잖아요 줄리아가 그런 게 좀 맥락이 아닐까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계속 띄운다기보다는 이지를 걸고 압박을 유지하고 헬로우 맞아요 리루이 빠꾸남 때문에 심해진 거야 이게 리루이 빠꾸남 때문에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밸런스가 괜찮다 싶은 느낌이었는데 시즌3가 되면서 점점 그게 성악이 너무 심해졌어요 자, 혹시 이걸씨를 하고iale 이것도 잘 survey나요? Which question just thought 에 Зап Principles 제가 earlyGP 플러스에 심해졌는 게 А기 sóum이 어떻게 되는지는 ㅋㅋ 기스 고웅키죠 기스도 말이 안 돼 기스도 말이 안 돼 기스도 말이 안 돼 기스하워 and 고웅키 are good for the same reason 기스하워 슈퍼 easy punishment 투잽 사이 스텝, 투 잽, 키, 유 윈더게임. 콩그레출레이션. 와 이즈 브라이언 소 굿 인 토너먼? 노 툴, 라이 토이드요. 브라이언 하 노 툴. 노 카운터, 이즈 카운터 무브, 베리 디프컷 투 이니시 에이. 구독 감사합니다. 퍼피 가이 땡큐. 푸, P, U, G, G, Y, Y, 땡큐. 뷔 아이 온도 어려워요. 브라이언은 툴 이 별로 없어 조금. 공격이, 쇼핑 이랑 저는 하체트가 공격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툴이 약간 모자러, 뭔가 심리전 걸깨 약간 모자러. 그 브라이언 심리전은 사실 다 알고 쓰니깐, 쇼핑을 찍고 하체트 좀 쓰다가 여기서 뭐 갈가먹냐 카운터냐 그런 거를 이해하기가 쉬운 게 있어서 부라이온은 그래서 어려워 띄우는 것도 어려워 제트워퍼도 펭시치고 딱 커맨드도 그렇고 아보로브라이 좋긴 한데 뭔가 부라이온은 정직한 면이 있죠 조금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바에 다른 가지 나지 않을까 부라이온 좋긴 좋지 요즘은 캐릭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이게 이게 캐릭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 빠이빠이 I think 부라이온은 약간 솔직한 I'm not saying 부라이온은 나쁘지만 I think actually it's good enough but the reason is difficult 턱롬한 he's honest character everyone know his setup like Mishima I think like Mishima I think 부라이온은 연습할 바에 빠꾸나고 할 듯 그런 생각이 나와요 이제는 게임 자체가 얘 할 바에 얘 해야겠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얘 할 바에 얘 해야겠다 난 차라리 차라리가 아니지만 차라리가 아니라 저기 누구지? 얘 지금 클라우디오랑 카타리나가 좋은 것 같아요 카타리나 카타리나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카타리나가 카타리나가 생각 생각 외로 근접해서 되게 짜증나게 할 게 많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툴이 조금 많은 느낌 제가 근데 카타리나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카타리나가 의외로 저평가 되는 캐릭터가 아닐까? 카타리나가 카타들이 다 떠요? 13자리가 누가 있지? 캐릭터가 13에 띄우는 애들이 누가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가 좋은 것 같아요 예상 외로 에디카즈아 조시 에디카즈아 조시 아 근데 그거는 몇몇 캐릭터만 그런 거잖아 그렇게 치면 드라곤 루프도 영광 막히고 13에 다 녹아버려 그렇게 치면 드라곤 루프도 영광 막히고 녹아요 EVERYONE IS GOOD IN THIS GAME EVERYONE IS GOOD 예전에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밸런스가 진짜 안맞았대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 캐릭터 몇개가 너무 세고 몇개가 너무 구리다고 근데 철권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스파는 밸런스 패치해서 시즌 나온 이후에 전부 다 캐릭이 골고루 괜찮다고 하는 느낌이라는데 근데 철권이 반대가 되고 있어요 스파은 계속 세던데 약간 아쿠마같은 애들이 스파를 좀 구경을 하거든요 티어에서 SA를 내려온 일이 없더라고 아쿠마는 철권으로 치면 드라곤토프가 아닐까 아니면 스티브 드라곤토프가 나쁜적은 없었으니까 드라곤토프가 나쁜적은 없었으니까 드라곤토프가 나쁜적은 없었으니까 지금 같은 상승같은 하재 아 5DR이요? 안녕하세요 5DR 때 드라가 안 좋아졌나? 원래 안좋다기보다는 5dr드라가 아 5dr 5dr드라가 어설틀가 2득 9에요 이건 취향차야 어설틀가 2득 9고 영각이 횡임 하나도 못잡고 백댓시에 피해지고 대신에 9rk가 반식을 완벽히 잡아와 대신에 토스업이 확정이 아니야 5dr드라그노프 토스업이 왜있는지 모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뒤 오른손 왼손 기술 이름 뭐였지 데라그노프 그것도 흐느작 흐느작 해가지고 모션이 하나중에 걸려요 이탈을 쓰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안될수있어요 1-1-3도 누구나 안될수있고 1-1-3도 누구나 안될수있고 그때 좋은건 교잡이 좋았어요 그때 잡기가 풀기 어려웠으니까 교잡이 좋았어요 교잡이 좋았어요 2-1-3도 누구나 2-1-3도 누구나 2-1-3도 누구나 아 5dr드라는 기상 왼손이 좋았어요 기상 왼손 5dr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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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drl 5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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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dr 6dr 5dr 드라조치 또 있나요? 로우 좋았나? 로우 좋았지 오리지날 오리지날 저거 말고 그거 뭐야 패킹파이브 6BR 말고요 레오 전투리에 있다고 콤보였어요? 설마 저거 저거 뭐야 앉았어 레오 전투리에 있다고 콤보였어요? 저거 저기 깜짝이야 레오 전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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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오 아 요 잡기? 호호 하하하하 아이고 방금 기스 아워드 아바바 왼손 있잖아 이야 하는 중단기 저런것도 진짜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느끼는게 카즈미도 있는 기술을 똑같이 넣은거잖아 저게 저게 진짜 좋은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중단에 막히고 노딜인데 전진성이야 또 맞으면 땡큐인 기술 전형적인 저거 저거 이거를 카즈미에 넣었는데 기술에 또 나왔어 진짜 캐릭을 대하튼 대충 만드는거야 아무튼 저런 기술 되게 좋아요 저런 챔프 저런 애들이 되게 난 좋은거 같아 딱 중단기가 안전하게 전진성으로 있는 애들 무서워라 무서워라 헬로우 어디가 어디가 나이스 저거 저거 내가 빠다랑 약간 비슷하지 저는 그런 기술이 되게 좋은거 같아요 왜냐면은 중단기인데 전진성에다가 횡신도 어느정도 따라가는 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그런 애들이 또 DLC로 그런 애들이 나와 DLC를 좀 그래서 제가 느끼는게 DLC를 그래서 좀 대충 만든 그런 느낌? 리루, 아바, 양손하면은 이야 하면서 전진성 기술 있잖아요 중단기 그런 애들이 다 갖고 나와 디자인은 제가 잘 뽑았는데 기술들이 조금 그래 I don't know how to play Raven man 저는 성이야 성이 좋은 기술들을 저것도 영각도 좋은 기술을 그냥 다 줬어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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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레이본도 옛날에는 레이본도 좀 그런 특이하지 않나요? 캐릭터가 원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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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잽 투잽 원잽 투잽 원잽 원잽 맨아파워 아우 칼킥이 너무 좋아 레이본도 들어가기 힘들다 저것때문에 한 번 쉽게 할게요 왜 안마가 왜 안마가 이거 안먹어 보일텐데 이거? 이거 보일텐데 아 나는 오드레이븐 살려줘 오드레이븐 빨리 돌려줘 이거 못없어 얘 못없어 얘 지금 빨리 못없어 얘 지금 못없어 얘 지금 못없어 얘 지금 아이웟 마이 오드 레이븐 백 레이븐~~ 아이웟 마이 오드 레이븐 백 디스 레이븐 석스 루켓 디스 디자인 어글리 아이웟 아이웟 남자가 훨씬 멋있다니까 남자가 훨씬 멋있지 않아요? 남자가 훨씬 멋있지 않아요? 어디가 어 나이스 그 남자가 훨씬 멋있지 않나요? 남자에다가 그 털컨 파이브 옳았을때 아키리트 기능에 있던 그 커스터마이징 뒤에 닌자봉 입히면은 와아 그게 진짜 레이븐이었지 아 안들어가네 얘는 레이븐으로 기스 어렵다 들어갈 수가 없네 뭐야 투잽이랑 뒤엔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 흠 오드 레이븐 오드 레이븐 오드 레이븐 오드 레이븐 오드 레이븐 뒤쓰워 반응 오케이 와우 저작권때문에 근데 데려올수가 없죠 그 올드레이븐은 역시 커널 커널 묵소 굿 디스게임 강아지 번쩌 조금만 하고 물 좀 떠올게요 어떤 캐릭터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아유 지옥이다 키스도 진짜 어렵다 레이븐으로 왼퍼만 하는데 붙을수가 없네 오른발 왼발 써야되는데 오른발 왼발 써야되는데 너무 위험해 이거 요거만 하고 무드올게요 아 쏘리이이이 이 레이븐은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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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이븐과 백두리 기를 빼야되 일단 그만 그만 아 저 할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와 우와 안 돼 이거 뭐야 뭐야 물 좀 떠올게요 물 좀 떠오고 바로 갈게요 Let me go get water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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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연습을 많이 한 거는 요즘에 연습을 많이 한 거는 팝콩랑이랑 리로이를 많이 했어요. 게임 자체를 많이 한 거는 드라는 많이 안 했습니다. 인기가 없대요 그게? 얘가 더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어? 안 깨지는구나. 안 돼. 헬로우. 아이고야 뿌리 안 맞아? 아 깜짝이야. 그만 그만. 이타우 왜 퓨지지? 어떻게 다치? 더 세컨드 원. 아 깝다. 뭐 레이지 드라이브죠? 아츠죠 레이지 아츠. 아 바보 뭐해 뭐해. 으으핟 티볼네. 아츠였니? 알아 1080p. 1-8 저도 손이 느려요 이게 손이 느려도 돼 샤플라이스 굿투 아 바보 так 마지막 round 2잽이요? 저는 2잽이 1잽보다 길게 느껴져서 2잽을 쓰게 되요 1잽이 1잽이네요 1잽이네요 1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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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잽이네요 백엥 크래시 원이 좀 짧은 느낌이라서 어이구 못맞았네 어이구 못맞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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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딱맞았네 쪽으로 와 헤이아치 안한다니까요 빠사이 보여요 빠사이를 엇박자로서는 모르겠는데 정타이밍은 확실히 보이는 기술이에요 어디가 어디가 이게 시력이 아니라 그거야 이런게 그거예요 그거 시력이 아니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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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경험 짱 피지컬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황 아 이거 봐 못맞겠다 죄송합니다 저 못맞습니다 하하하 못맞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아 이거 못맞겠다 막았어 상황에서 이걸 기다리면 보이는게 있어요 그니까 그 상황에 정상황이나 되게 뻔한 상황이면 쉽게 말하면 보이는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가만히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상대가 하단을 쓰고싶을거 아니에요 그때 쓰면은 약간 보이는 느낌이고 저렇게 횡신치고 하면은 횡신친순간 나는 초평을 예상하니까 횡신길캐로 그러니까 저때는 하단에 의식을 못하는거죠 사람이 요 때는 해야지 공격을 하니까 좀 의식을 하고 요렇게 근데 헤이는 반대로 저 상황에 날았으면 돼 반대로 그냥 나락을 쓰면 나락이 뚫립니다 대부분 악마손을 기다리니까 헬롱 노게이 노게이 그니까 마이너스 프레임에서 되게 생뚱맞게 쓰면 막기가 어려워요 방금처럼 이제 누가 봐도 헤이가 공격하는 타이밍 하면은 딱 이렇게 막아지지 이렇게 오케 아이고오오 죄송합니다 못막습니다 나도 갑자기 악마스만 보고있네 이거 아이고 랩은 하고 있는데 리루이 훨씬 좋네 리루이가 있는데 굳이 왜 이를 해야 될까 뭐야 완전히 공격하는게 와 누구도 있구나 까먹고 있었네 괜찮아 괜찮아 이거 빠세 안하겠죠 어디가 뭐야 이거 레이본 한 번 느낀건데 레이본을 할 빨리 리로향이 리로향이 훨씬 나 리로향이 훨씬 나 같은 이지캐릭인데 상업 만들기가 리로향이 훨씬 쉽고 훨씬 좋네요 레이본이 유리한건 무빙인데 더 좋은건 무빙인데 카운터기 있는 리로이 훨씬 좋은거 같아요 뭐야 이거 나락 쓰면 나락은 더 좋아야돼 아 아 바닥이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오케 맞아 그 생각 못했네요 아 레이본을 할 빨리 리로향이 훨씬 좋은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레이븐을 할 빨리 리로향이 훨씬 좋은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레이븐을 할 빨리 리로라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There is no reason to pick No reason to pick 레이븐 When you have a little way 레이븐 장점은 무빙 빠리빨리 들어가는거 단점은 끼우는게 느리다 바닥으로 장점이 막장에 이지선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이븐처럼 앉아서 이렇게 하는것보다 아 차라리 그냥 리루이 하면 리루이 하면 어차피 이지 걸 수 있는데 레이븐은 앉아야되잖아 내가 리루이는 카운트도 있어가지고 두양손 리루이 리루이가 할것은 좋은데 레이븐 할발 레이븐은 무빙이 좋은데 어퍼가 바통 느리잖아요 그래서 무빙이 좋은데 딜캐가 약간 아쉬워요 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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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 지금 라이븐은 라이븐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는 라이븐은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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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1, 팩 2 한 번 더 아 나락 좋다 나락이 좋아 에이아치가 상성상 우겨있는 캐릭터요? 뮤직호그라면 없죠 아이고 맞다 쏘리 사실 헤이는 나락이 좋아 스팟 헤이 이렇게만 보인다고 그는 리액터블 타이밍 제가 비프한다면 제가 비프한다면 그는 파세이 다운팩 2 리액터블 저 때는 하단 슬레만 나락을 해야되요 어차피 다 파세이만 보고있어서 다운팩 2 나락을 더 써야되 파세이를 줄이고 안녕하세요 힐이 더 나아가야 다운팩 2 자석으로 다운팩 2 파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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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나이스 레이브는 5초 그리그 벽보면 똑같네요 레이브는 안 돼 안 돼 아 안 보였다 소금 아이고 아 잠깐만 안나가 뭐야 이거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 didn't do it 하하하하 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락쓰세요 나락쓰세요 하하하하 리루이가 훨씬 좋다 리루이가 있기 때문에 레이브는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리루이는 총 뻥뻥뻥뻥 쏘는데 레이브는 그게 없어 어 리루이 맛집 나왔다 리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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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타인가 13위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내 플라잉 힐 나는 한 대 맞추기 쟤는 콤보 너무 위겁네 내 플라잉 힐 아 총 아 쏘리 아 리도 1티어예요 레이븐이 오 이 사이에 철봉 쓰면 안되는데요 왓더핵 아이스하이텟 플라잉 힐 왓더핫 크레잉 스튜핏 왓더 뭐야 아 아 아니 철봉 1타를 피했잖아요 내가 1타 제가 1타를 피한거 보고 2타도 횡신을 쳤거든 2타를 반격기 해볼까 횡신을 쳐볼까 해서 횡신을 쳐봤는데 따라오네요 헬로 땡큐 지금 뭐야 곰탱이가 안맞아 아 빨리 빨리 레이븐이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레이븐이 리루이보다 나은거는 그래도 무빙이 빨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면 편해 치고 빠지기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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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유 아 이번에는 캐릭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 영화챗팀도 보면 누구를 버프하세요 누구를 너프하세요 파라다가 잘못이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시즌4 나와야 되네. I think I see a lot of chat talking about character and balance. 라스는 제가 연습을 엔레몬 타운 적이 없어요 딱히 캐릭을 막 해본 적이 없어요 라스를. So you know seeing the audio chat talking about balance. I think everyone feels that you know this is now this game now is unbalanced I think. But DLC are too good. I want the partner all of a sudden I became better than everyone else. I want the partner and all of a sudden I became better than everyone else. 아 안들어가 데빌 빡콩남 시즌4 빡콩남 사면 파란단 무조건 갑니다 제 철권하는 친구 중에 요새 철권하는 애가 있거든요 원래는 눈팅도 아니야 거의 안했어 게임 자체를 바꾸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철권을 한 우리 일산패밀리 중에 한명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자기 철권을 한대요 아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머더기? 머더기를 약사까지 키웠대요 머더기 약사래요 아니 걔는 파이브때 숫자단 3단 전적이 막 백승 2000패였는데 지금 머더기 파란단이래 야 얘가 많이 늘어났구나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걔가 빡콩남을 샀대요 근데 근데 그냥 하니까 파란단을 그냥 왔대요 아니 이게 옛날에는 진짜 전적 아케이드때 보면 백승 500패 이런 친구였는데 빡콩남 해가지고 그냥 좋은것만 쓰니까 파란단을 그냥 간다는거에요 하나랐링 밖궁남을 배우고싶은 더 좋은 게임인가요? 제가 봤을때 바슐라 파티에 갔을때 그래서 제 친구들, 피그가이 테크인 5를 배웠는데 그 때 제가 테크인 5를 봤을때 그래서 제가 봤을때 오 예? 예, 제가 테크인 스팀을 봤을때 제가 봤을때 그 때 말했을때 마독을 배웠는데 액사 Maybe he is now like, 약사, 라이정, or something. Wow, that's very impressive, because he was like, second down. 100 wins, 500 lose, you know. And then he was like, hey JD. What? I got Papunap and then I just reached Fujin. I was like, wow, impressive. He says, he says, he says, Bakunap's too good. We are second down in Tekken 5, but you pick Bakunab 6 at blue rank. Bakunab이 그만큼 좋은 거야. Let's go. Ah, 웃겨라. 파쿨라 뱀 그만큼 좋아 파쿨라 뱀 진짜 이쁘다 파쿨라 뱀 그만큼 좋아 파쿨라 뱀 스텝이야? 스텝이 어렵진 않은데 레이저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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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아츠는 개뿔 리루이거 훨씬 좋다 레이븐을 할 이유가 아 레이저아 레이저에서 아..이거야. 바보 이게 손나락이나 후소태가 바로 넘어져야돼 넘어져야돼 이게 추가타고 없더라도 넘어져야지 레이븐이 그 숨 탈텐데 지금은 너무 윈데멜에 의존하는 느낌이라서 화랑 압박이요? 나오기 힘들어요 화랑 압박은 고수도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좀 찍어야되는게 있어서 특히 벽에선 더 그렇고 화랑 압박은 맞아야돼 이렇게 이거 봐요 맞아야돼 그리고 로아에 맞는 순간 바로 화중단 감지 이즈라서 저는 화랑 잘 못잡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왜 나가 아르 음 음 으 그쵸 화랑도 막장해지가 있어요 로아에 만난 순간 막장해지니까 발목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거봐 막장해지 삐들아 파랑이 태그 초 때는 저렇게 막장해지가 없었는데 어허 끝났어 감사합니다 스파 스페이스티비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블박이 스파 스파 제가 이깁니다 아 그 캑터스 맞아 캑터스 저거 캑터스 때문에 캑터스 때문에 강지를 당해야 돼 슈돌은 괜찮아 근데 캑터스가 좀 짜증나요 캑터스가 하단 맞죠? 화랑이 운영이 어려워 화랑이 운영이 어려워 이기기는 한판 없듯이 막장이적 걸기는 쉬운데 운영은 진짜 어려워 화랑만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화랑만에 짬 막 화랑이 오 왜? 리얼리? 노! 제발 예쑤 우와 아니 아니 원잽하면 안 돼? 좋은거 알았다 레이블만 이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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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만 아니 아니 레이블만 아니 레이블만 이런거 아닐까? 드라로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아니 바로 라이블만 오우 따라오네 아우 방금 깨는데 잘못 나왔다 아우 방금 깨는데 오케이 노우 듀드 아잇도 윈 맨 아잇도 윈 쏘리 쏘리 안돼 나이스 날먹 윈딩을 할게요 아 다행이다 구름했다 브런스터 암킬 칭밀 라이브 헬로우 요시 요시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요시 무난하지 않아 요시미츠는 그냥 아 아유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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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뒤에 오른손하고 바로 뒤돌기가 바로 뒤돌기였나요 파프렘 줄이는거 다시한번 레이지 아츠 레이지 아츠 레이지 아츠 레이지 드라이브 뷔가 한잔 초기가 없어 레이븐 단점이야 넌 리루이가 어쩔 수 없이 훨씬 좋아요 어 이거 안맞는구나 그 다음 시 D 레이븐 카운터기 없어야되 지금 다가신 애들이 이상한거지 얘한테 카운터기 지겨주면 레이븐이 아니야 없어야되요 아하 나이스 나 생각엔 칸은을 뺏어 칸을뺏 칸을뺏어 아 아 이거 안맞는구나 아예 안맞네요 아밥 5발을 해야되네 기성호포가 발퉁 14라서 방금처럼 딜타할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14니깐 조건 맞겠다 잘 맞겠다 그런 느낌이야 15보다 훨씬 편해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와 딜레이도 없네 라스트 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오 잠깐 왜 왜 안돼 야 야 야 왜 왼플이 나왔지 왜 왼플이 나왔지 왼플의 캐릭터 수위 마저 다 맞았네 랜덤백스리 아이고 아니 아니 랜덤백스리가 왜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맞았으면 나이스 스톤어스 예스 맨 왼플의 캐릭터 수위 마저 다 맞았어 왼플의 캐릭터 수위 마저 다 맞았으면 나이스 아 마너스인가 왼플의 캐릭터 수위 마저 다 맞았으면 나이스 나이스 아 백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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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손 뒤자세 양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네 아시쏘 아 시쏘 아시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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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체처되는데 아우구야 쩔차기? 어 바보 아이씨 아이씨 라임업 아잠깐만 위험하죠? 원투하고 포원이다 이거는 원투 포원 아 원투 포원 원투 포원 원투 포원 어디까지 맞을까 이거 걸릴까 어 오케이 프로모션 라스트 게임 위드 레이븐 이거 레이븐 맞게 잠깐 발목 어 어 잠깐 어 와우 라스트 게임 조용 집중 집중 포커스 포커스 라스트 게임이다 이거 레이븐으로 라스트 게임 조용 포커스 포커스 내가 가진 라이브를 다 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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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안통하네 으흐 ㅎ 으흐흠 헉 히이 어으 굿, 포커스 가이즈, 콰이엇, 디콰이엇 1,2,4,1, 아 1,2,4,1 어? 어? 왜? 왜? 왜 디앤바리 허치냐고 아... 내 1,2,4,1을 1,2,4,1을 다섯 판을 아끼고 있었는데 내 1,2,4,1 아... I was saving 1,2,4,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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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앤바리 허치죠? 조용 아... 예쓰 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 저놈의 애양을 계속 참았네 노트필만 되면 저놈 맞네 네이번째 빨리 올라가자고 아... 끝이 이지콤보 이지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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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이지콤보? 이지콤보? 아 좋았습니다 확정해라 뒤부르면은 자 이제 프로모션 레이븐 맞게임 가죠 프로모션 레이븐 맞게임 레이븐 라스트게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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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도 하면 뭐지? 약사도 하면 뭐죠? 약사도 아니고 로드오브 아닌데 유진이구나 도와쓰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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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자츠? 예야? 예야? 오우 흐흠 흐흠 으흠 걍 월 월 월 좋아쓰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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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스 조용 포커스 quiet guys 1,2,4,1 1,2,4,1 쏘리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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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겼네 못 이겼네 못 이겼네 예수 디스 이슬 레이브 맨 예수 디스 이슬 레이브 맨 아 좋았어 되나요 안되네요 소리 제발 아 뭐야 뭐야 망했다 망했다 어디가 뭐야 what am i doing stupid 뭐해 뭐해 이거 이탈을 개개거든요 오 이제 안쓴다 좋아쓰 예스 라스트게임 가이즈 예스 프로모션? 엑스 프로모션 오케이 두고 됐어요 이앙? 이앙?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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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와! 예쓰! 오오오오! 오오오! 라운드 4 화이트 흠 흠 흠 그만해! 스탑!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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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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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마 디스스 11맨 got it It was easy Easy job Easy easy 아... 힘들어다 GG 레고나지 말자 GG GG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이게 과연 화랑 아니지 누구야? 레이븐만 이런거 아니면 다 그런거야? 아니 퍼니쉬가 안뜬다 확정이야 확정 확정이 아니야 퍼니쉬가 안뜬죠